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 오늘은 마스카롱과 함께 먹겠습니다 오늘은 마스카롱과 함께 먹겠습니다 치킨 대파 치킨은 매콤함이 정말 좋아요 치킨을 먹는것 같아요 치킨은 매콤하지만 너무 맛있어요 고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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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고기, 고기, 고기 역시 이것도 아삭아삭 이번엔 마늘이 아삭하고 달콤해요 너무 맛있네요 요리는 바삭하네요 입안에 쪘지 않는 건가... 너무 맛있어요 어떤 맛이냐면 맘에 미리 한 번 먹어도 맛있어요 뼈가 잘 먹어야만 하네요 뼈가 잘 먹어서 그냥 먹어야지 엔장에 들고 먹으면 좋겠어요 뼈가 잘 먹어야만 해도 맛있어요 뼈가 잘 먹어야겠어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바삭하고 단무지가 너무 좋아요 바삭바삭 치즈소스 볶음밥과 함께 먹으러 왔어요 찹쌀떡 치즈가 잘 어울렸어요 치즈가 잘 어울렸어요 치즈가 잘 어울렸어요 쫄깃쫄깃 취향이 풍부해서 매콤해요 아삭한 맛 너무 맛있어요 아삭한 맛 아삭한 맛 아삭한 맛 아삭한 맛 오징어, 아이스크림 으까마, 아이스크림 치즈가 진짜 잘 안먹어있어요 치즈가 너무 고소해요 치즈가 너무 고소해요 치즈가 너무 고소해요 너무 맛있다. 진짜 맛있다 달달한 맛 뼈가 너무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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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으러 왔어요 파는 헤어스타일을 먹어볼게요 잘 어울려 참새에 찍어 먹으면... 이렇게 먹어요 초콜릿은 너무 맛있어요 초콜릿이 너무 좋아요 초콜릿은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마시멜로우 뱅마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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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칼국수는 이렇게 안먹었어요 묵고추 천천히 먹어보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